야 그 호박 다 먹으면 어떡하냐 이놈아 그 그 그 호박잎을 다 따먹으면 안되죠 염소야 응? 염소 뭘 먹는거야 염소가 지금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염소가 지금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뭘 먹고 있어요 이거 뜯어 먹는 거에요 아유 참 풀을 왜 뜯어 먹어 밥을 먹어야 돼 염소야 여기 염소들은 착하네 만져도 가만히 있고 아이 이뻐 아이 이뻐 어떻게 아세요? 아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.